와 와 와 워 와 와 computation 안녕하세요. cheerful carenival 통합차 밖 내일 개조 무시동 배터리 구조변경 전문점 김혜 카투유입니다. 이번 작업은 더 뉴 ries 영상의 4인승 차박 개조와 구조 변경이 이뤄졌으며 탐야 4열 순정 시트 탈거 후 전체 바닥 작업으로 블랙 모노륨 바닥 장판 시공이 되었습니다. 다음은 2열 통합 레일 개조로 일명 차박 레일 좌우 이동 가능한 S&P 시공이 되었고 아트원 통합 레일 좌우 이동은 S&P는 합법적인 구조 변경에 포함됩니다. 4열 수납함 설치와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무시동 히터 캠핑용 임상철 배터리 300A 올인원 세트 장착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차박이 한층 더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집니다. 나만의 차박 캠핑을 꿈이 현실이 되는 가니발 차박 캠핑 개조 시공문에 환영합니다. 이상 카트였습니다.